100년 전에도 지금도 KT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넘지 못할 것은 없으며 가지 못할 곳도 없어야 한다고 도로와 자동차가 소통하고 상황인식과 빅데이터로 솔루션을 찾고 질병을 예측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세계 최초 LTE 브로드 캐스팅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이 당신의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융합형 기가토피아 시대 KT가 열어갑니다. 당신과 미래 사이 KT KT가 열어보는 이 두 가지 스포츠書 K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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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B